올라간다. 영어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반기홍입니다. 10-4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피기는 고양이 루이시가 도와주겠습니다. 투어품은 부정어예요. 사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노티스. 주목. 주목한다. 주목한다고 생각하네요. 알아차린다. 아래차리는데 시스텔. 여자 형제나 남자 형제나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particularly. 특히. B9대 썼죠. B9대. 전체 사이. 통명사 처리했어요. showing empathy. 그러면 이게 공감. 그러면 공감을 보여주는데 잘한다고. 그래서 좀 이상했었는데. 그래서 OR이 들어갔으니까. A, B, C, OR, D가. 이 중에 한 명이면 되는 거예요. 단수로 들어가요. 그러면 특히 잘한다고 공감을. 그 다음 두 번째 또 이 중에 한 명이. Exceedingly. Exceedingly 하면 극도로. Honest. 솔직. 다 틀리네요. 극도로. 솔직하다고. 솔직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이 중에 한 명이. 자 극도로. 자. fair. 공평. 하다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또 네 번째. shows. 단수로 썼어요. 여기 주의하시고. 자 보여주는데. great deal은. 크. 많은 양. 많은 양의 integrity. 진실성. 진실성을 보여준다고. 자. 그러나 우리는 don't mention. 언급. 언급하진 않아. 언급이래. 또 얘 왜 이래요. 언급하진 않은데. 자. what we are observing. 자. what 의문사. 무언가. 그래서 더 띵위치의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주의하시고요. 자. 우리가. 무언가. 우리가. are observing. 관찰. 하는 것을. 자. out loud. 크게 말하진 않아.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핵심이죠. 여기. but. e.하. 자. 여기. 주의하시고. 이게. 핵심 소재입니다. 소재. 아무것도 많으니까. 해야 된단 말이죠. 자. 우리는 may have a pp. 조동사의 pp죠. 아마도 알아차려왔다. 자. 대첩속사고요. 자. 너의 아이들이. seem far more. 또 비교했고 강조죠. much even still far less. 훨씬 더 comfortable. 편안하다. 자. 편안한데. 자. with. 자. comfortable with 써요. 전치사. 자. being. 되는 것에. 전치사. Sans to do with 또 동명서 처리했죠. Sarcastic 하면은. 비판적. 혹은. 모욕적. 모여주 아니고 모욕이죠. 모욕적이 되는 것에. 더 우리는 편안하게 느껴. 자. 원어들은 우리가 이치어들이에요. 서로 서로의. 그럼 뭐에요. 칭찬하기보다는 이 병신.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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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 뭐 이렇게 하는게. 자. 그다음. 자. giving, 컴플레인스, 오픈까지. 자. giving, 컴플레인스는. 불평 또 안들어가네요 불평을 고향이 더워서 일을 안해요 주는 것은 동명사가 주어져 피어스에 단수 썼어요 종종 빈도부사 비디조디이랍에 일반 동사 앞에 썼습니다 종종 느껴지는데 더 억월드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오퍼링 컨스트럭티브 크리티시즘 건설적인 비판 우리가 건선을 건설적인 비판을 주기보다는 주는 것은 컴플레인 불평을 너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더 어색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빈칸 이렇게 들어갔죠 When we share a good thing 굿이네요 그냥 We see까지 이렇게 웃기네요 우리가 공유하게 될 때 좋은 것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벌써 장점을 봤을 때 우리는 let 사역동사 뒤에 동사 원형 밑에 나오겠네요 허락해줘 우리 아이들이나 혹은 부모들이 no 하도록 사역동사 동사 원형이죠 알도록 허락해줘 that도 접속사고요 우리가 have recognized 해왔다는 것을 현재 완료 계속적 용법이네요 그러면 인지 해왔다고 그들의 장점들 말로 안 해주면 모른단 말이에요 엄마 엄마는 너무 요리를 잘해요 엄마 아빠 너무 무시게 해요 이렇게 얘기 안 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로 하란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 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also by ing죠 acknowledging 함으로써 그러면은 인지 함으로써 that도 접속사고요 each person each로 시작하는 것은 단순 취급하죠 주어 그래서 brings 각각의 사람들이 가져온다고 다른 강점을 to 누구에게 family unit 유닛은 단위 좀 잘못했네요 가족 단위에게 제가 가져온다는 것을 인지함으로써 우리는 can 동사원형 배울 수가 있다 from 원어들 아까 나왔죠 서로서로 그리고 동사원형에서 can 생략구조죠 그래서 뒤에 동사원형 우리는 work as a team 팀으로서 일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 와 너 머리가 참 반짝해서 이쁘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말로 해줘야지 좋은 효과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 다시 소재를 비키시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 내에서 서로 장점을 말로 언급하기에 긍정효과 감사합니다